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물고기는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요 기적이나 요한복음 21장의 물고기 153마리 기적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 상징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비밀스럽게 고백하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아크로스틱 혹은 에너그램 암호였답니다 물고기에 담긴 상징성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중심으로 모여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 고백의 표현들이었지요 이 표현들을 그 당시에 성도들이 사용했던 헬로우로 쓰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가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섯 개의 단어들이 보이죠 각각의 단어들에서 첫 번째 알파벳을 따로 띄워보겠습니다 예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크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이번에는 단어와 분리된 다섯 개의 알파벳들을 순서대로 모아보면 익투스, 바로 익투스가 됩니다 익투스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물고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물고기에 압축되어 들어간 셈이지요 초대교의 성도들은 위에 설명된 순서들을 역으로 사유하여 물고기를 예수님의 독특성과 특별성을 의미하는 암호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아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물고기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고기의 반을 의미하는 반호를 그립니다 반호를 받은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 진앙 지나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반호를 그림으로 물고기의 온전한 모양을 완성시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고백이 완성되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성도들은 길에서 부둥켜 안고 서로 다독이며 필요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면 하늘에서 다시 보자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졌지요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물고기 상징을 사용하며 서로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천년과 수백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익투스가 적혀있는 물고기 상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열쇠고리, 귀걸이, 목걸이, 티셔츠 등에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고백이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듯하여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고백을 담고 있는 물고기 상징이 일개의 장식품으로 전락된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목에 달지 말고 가슴에 새기라고 했는데 물고기 상징도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는 달리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목청 높여 하나님을 찬행할 수 있으며 통성으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 카타곰에 숨을 살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밖에 나왔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고기 반을 상징하는 반호를 그리며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그들이 가장 원했던 상황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풍성해서 귀한지를 모르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여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완희씨 크리스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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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